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런 불황 속에서 세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아마 소득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상태에서 세금 부담 때문에 고민에 빠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주택에 관한 세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연평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232만원에서 488만원으로 5년간 2.1배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5년간 늘어난 보유세, 종부세와 재산주의 총세수는 약 22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올해에 덜 거친 세입 예산 11조 4천억의 2배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2021년도에 1,357만원에서 5년 이후인 2025년도에 3,724만원으로 5년간 약 3배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이 3배는 월평균 310만원씩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이건 아주 과중한 그런 세금 부담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주장은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찰두철미하게 주택가격 안정화에 목표를 둔 것이고 실수요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다 이렇게 거듭거듭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체가 제공한 이 같은 자료에 의하면 결국은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걸었지만 결국은 올해 발생한 법인세 감소분을 부동산 세금 정대로 벌충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 가지 않아서 발각될 수 있는 그런 맹백한 사실을 정부와 그동안 주 국민들을 속여온 시회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자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8월 20일 날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1년부터 2025년도의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자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세금 정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세금 부담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조세법정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목과 세율은 엄격하게 국회 통과를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국회 통과를 하더라도 압도적인 다스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힘이 낮은 상태에서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정주의의 원칙이 철두철미하게 무시되는 것은 공시지가를 행정부 수장이 마음대로 올려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8월 6일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부동산 현행 부동산 공시지가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자에게 조사 산정 공시를 맡겨서 임의로 과세 표준 등을 대폭 인사해서 세금 폭당을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다. 따라서 조사 대상 선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조항들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합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반드시 세금을 올리려면 국회에서 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분명하게 엄정한 검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수가 필요하면 그냥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세율을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평균 1%에 3%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주 높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한 4% 정도에 머물렀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6.02%, 9.42%, 6.33%로 급격하게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세금 부담에 많은 사람들이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한 한변이 늦은 감이 있지만 나서게 돼가지고 공시지가를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정말 시위적절하고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한변은 앞으로 공시지가가 조세 산정의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조세 법률주의에 의거해서 해냉 부동산 공시법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의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헌법 소원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금 부담이 불황하에서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더욱 소비나 생산활동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금 뜯어내기가 결국은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숨겨진 그런 목표였다는 점을 하기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료였습니다.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 그리고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지오엔지 공TV도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구독도 하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